자 이제 문제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. 초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좀 짧게 좀 얘기를 할게요.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Synonymous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. 되셔야 됩니다. 이 단어. 각주도 안 주잖아요. 여러분들. Synonymous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동의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단어장 같은 거 가끔 보면 SYM만으로 축약해서 쓰는 경우도 좀 있고 단어의 동의어를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결국 발명이라는 것과 거의 동일선상이다. 동의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이라고 했었던 이제 전구죠. 자 그것이 굉장히 어떤 친숙한 심볼이라고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Flash라고 하는 건 물론 불빛이라는 뜻도 있는데 Flash of Inspired Genius라고 얘기하면 뭔가 영감을 받은 천재성, 번뜩이는 영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. Flash는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번뜩임이라는 뜻도 있어요. 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크게 무리 없이 아 에디슨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것 같고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이 이 however로 들어가는 이 문장에서 뭔가 이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보면 besides 뭐 이외에도 뭐 말고도 being the exemplar of bright idea, 그러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예시가 되는 것 이외에도 진짜 중요한 건 뭐다? 에디슨의 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다? 연구의 가치가 있다? 다른 이유에서의 연구의 가치가 있다? 라고 얘기했다고. 됐죠? 그러면 진짜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전구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는 강조 포인트를 좀 전환시킨 부분까지도 괜찮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환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가 뭔지를 다음 우선 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거의 게임 끝났어야 돼. 기술적이면서도 경제적 중요성. 즉 light, 불빛이라고 하는 것과 전구 시스템, 전기 시스템의 경제적이고 결국 기술적인 어떤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어. 근데 그게 뭔데? surrounded it, 그것을 둘러쌌었던 그 모든 중요성이 동사는 여기였었죠. match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적수가 되다 또는 필적하다 이 정도의 느낌도 되셔야 돼요. 이 단어 되셔야 돼요. 자 그러면서 뭐에 필적할 정도냐면 any other invention we could make.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다른 별발명들과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이다. 라고 얘기했어요. 자 말을 길고 길게 길게 썼지만 결국 여기 나머지 200년 동안에 이런 건 됐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이제 글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죠. 에리스 형님이 있었어. 어디 있으니 왜 나오냐? 미쳤어. 미안. 에리스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만들었었던 전구의 발명 다 좋아.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얘의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것이 다른 거에 필적할 만하다라는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빵 떼는 거죠. 자 이 정도의 글의 포인트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면 나머지 문장들이 좀 어려워져도 이 관점으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갔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건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에서는 자 이 문장 있죠. 노란색으로 갈까?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길이 한번 봐봐요. 아마 여기까지일 거야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. 이 정도 형태의 문장의 길이라는 걸 물론 다 잘 처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서는요. 완벽한 우리말로 얘를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걸 그냥 단순 공부용으로 했을 땐 모르지만 현장에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잘 못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구문 공부나 이런 해석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튕길 수 있다고요. 그러나 네가 나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이 성립이 되면 이 밑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은 어느 정도 해결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니?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라는 건 결국 이 문제의 내용은 뭔데? 에리슨의 발명의 기술적 경제적 중요성이 엄청 컸다.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얘들아 봐.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electric light and power 그러니까 결국 전력이라고 하는 것과 전기 뭐 불빛 뭐 이런 것들의 도입이라는 건 key steps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었다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것에서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얘들아 안 봐도 대답을 해보자. 아니 에리슨이 만들어내던 어떤 전구 또는 전기 관련해서는 이런 것에서의 중요성이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얘기하겠니? 아니 기술적 경제적 중요성이 얘기 나오겠지.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몰랐어도 이해는 되셔야 된다고. 짧게만 간다이. 자 뭐로 전환이냐면 산업 시대에서라고 하는 거로부터래. 그러니까 이때는 뭐 iron이라는 것과 cold and steam이라는 것이 특징을 지었던 그 시대인데 그거로부터 산업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대. 근데 거기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petrolium 뭐 이게 석유인가 뭐 이런 것과 조인을 했고 라이트 메탈과 얼로이즈 뭐 인터널 컨버션 이쯤 되면 내용이 털리기 시작한다고.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고 얘들아. 괜찮아. 우리가 머릿속으로 누적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잖아.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뭐를 이뤄줬으면 좋겠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했대? To give the 20th century. 20세기에게 뭐를 주었다? 아주 특징적인 형태와 특성을 부여해 주었다. 이게 중요한 거지. 아 20세기에 이 에디슨이 만들어냈었던 이 별발명이 기술적 경제적 중요성에 엄청난 부여를 해줬구나. 이 정도 되셔도 된다고요. 자 됐지요? 자 다음.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. cares the stamp of this age. 이 말 모르셔도 돼요.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우표 이런 스탬프 이런 것들. 이렇게 흔적 같은 거. 그것을 담고 있다? 모르셔도 괜찮아. 차라리 나는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밑줄 의미를 잘 모르셨다라고 해도 주변의 신호를 잘 캐치하시라는 게 바로 저는 however던 거래에요. 참고로 저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닌 거 아시죠? 아 이거 되셔야 돼 또. 얘는 however dazzled 해서 형용사라고 하는 놈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. 그때 뭐 하는 건데?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죠. 자 근데 봐봐. 이건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걸 여러분들 저한테 얻어가세요. 이 수업에서는.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 했습니다. however hard I tried. 여기서 hard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거 갖다 쓴 거냐면 열심히 라고 하는 부사 형태로 갖다 쓴 거예요. 됐니 얘들아? 응. 질문 하나 갈게. 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성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니? 다시.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시도를 했었다. 열심히 시도한 거는 나쁘지 않잖아. 근데 아무리 열심히 시도했을지라도. 라고 한 거라고. 그러고 나는 이거 했다.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. 밑줄에 들어갈 말은 플러스 쪽이겠니? 마이너스 쪽이겠니? 그렇겠지.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?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시도했을 때 조차도. 아무리 그럴지라도. 아 내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. 이런 느낌이라고. 어떤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? 뭐 예를 들어. 이 뒤쪽에. However easy it was.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. 그것이 아무리 쉬웠을지라도. 쉽다는 괜찮잖아. 그래도 나는 이랬습니다. 힘들었겠니? 쉬웠겠니? 나는 힘들었습니다. 이런 문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. 됐지 얘들아?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더라. 지금 이 문제는. 이런 어떤 밑줄의 주변의 신호라고 하는 것이.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던 문제래서. 위의 내용은 줄거리 파악은 잘 하셨겠지만. 여기서 치명적으로 잘 하셔야 됐던 부분이 생겼었던 것 같죠. 이게 요거는 좀 평가한 거 많이 닮아있어요. 그래서 봐봐 얘들아. 아무리 얘들아. dazzle we may be. 라고 되어 있었어. 그럼 dazz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들아 뭐냐면. 놀라게 하다. 뭐 이런 정도 뜻이거든 얘들아. 그러니까 however dazzle we may be. 아무리 우리가 이제 놀라움을 당했을지라도. 그러니까 놀랐을지라도. 뭐에 의해서? 전기 그리고 컴퓨터화되어 있고. 또 미디어라고 하는 거. wonders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경이로움. 뭐에. 21세기의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. 아무리 우리가 놀랐을지라도. 그래도 이러합니다. 라고 얘기했다고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들아. 요다 옆에 쓰냐. 요 기준으로. 내가 이랬습니다. 아무리 21세기의 기술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화해서 내가 막 대하술되어 버렸어.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오히려 반대선상에 해당하는 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야. 그래서 요기 뭐 들어가면 됐었을까. 즉 요기 에디슨의 문맥 가지고 봐야 되니까. 에디슨의. 옛날의 발명이라고 하는 거. 오늘날 아무리 오늘날 기술이 막 난리가 났다고 해도. 그래도 에디슨의 옛날 발명은 그대로 중요했습니다. 이렇게 문맥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.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. 이 문제 그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는 건 저도 아는데. 요 구조는 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. 현재의 기술이 아무리 그래도 옛날 기술의 영향력 엄청났다고요. 됐죠 얘들아. 자 고정도까지 만약에 보신다면 그거와 관련된 선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. 자 1번 같은 케이스는 뭐니 얘들아. 컴바인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. 아이디어를 왜 합치고 난리야.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. 자 스트라이프트. V 단어 하신 분들 뭔지 아실 거예요. 뭐 긍정적 뉘앙스에 뭔가 고분분투하다 애쓰다 이거예요.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의 한계점을 극복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했다. 지금 이 질문이 산업시대에 이런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도움을 줬어요.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얘들아. 산업시대가 언급이 되긴 했었지. 근데 거기로부터 이전하는데 에디슨이 도움을 줬다라는 거지 얘의 한계치라고 하는 걸 극복한다. 이건 나온 적도 없는 정보잖아. 이 단어만 있죠. 3번은요. 학문적인 탐구의 배경. 이론적 배경? 학문적 탐구 이론적 배경. 뭐야 이거. 선지가 너무 쉬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선지를 너무 멍멍이 소리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. 여러분들한테 좋죠. 여전히 뭐 영향 아래에 있다고요? 초기에 이전에 있었던 정기적인 혁신. 이게 뭔데 얘들아. 이게 뭐야. 에디슨 형님이 앉는 거. 그것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. 즉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. 이거겠네. 정답 그래서 4번 확실하게 남으시면 되겠지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지는 좀 아쉬웠어요. 자 여전히 뭐뭐에 의존합니다. 라는 말을 만약에 쓴다면 이 뒷부분에 뭐 들어가면 됐었겠니 얘들아. 여전히 에디슨이 만들어냈었던 발명에 우리는 많이 의존합니다. 라면 딱 좋았죠. 근데 문제는 뒤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이제 보장된 또는 저장된 리소스? 에이 뭔 소리야. 됐죠? 그래서 5번은 여기까지는 오케이. 뒤쪽은 조금 아쉬웠다. 라는 정도예요. 됐지 얘들아.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. 밑줄의 함축 의미는 이 문제도 나쁜 문제는 아니나 제가 아쉬워한 건 선지가 너무 쉽게 좀 날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. 두 번째는 글 읽기에서는 좀 뭐 너무 줄거리 위주로 쓰지 않았냐라는 거. 하지만 밑줄 주변의 신호는 잘 보실 필요가 있다. 라는 거. 기출을 여러분들 평가한 기출을 보시면 요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.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